2022년 6월 첫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브와 세븐틴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세븐틴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내 디노가 소감을 그래요. 정말 이 상의 주인공은 세븐틴이긴 하지만 저는 캐럿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캐럿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 있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네 캐럿 분들 정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정말 호랑해. 야하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뮤직빅. 음악이 필요했지만 아這樣的 소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무릎 다 뜨거워 이 노래 toast 틀ume 누구랑 «이미는» 왔습니다 앵콜 하자 한 명은 한 명이 왜 굳이 왜 하나 시작 1 cob I 組 너만 같아 밝히들 내꺼운 심장이 꽃의 심화와 리듬과 열받 Hey, you know what you do? 올해는 들어보는 like hot, hot, hot 지금 불러서 hot, 노래 버려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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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아, 재밌게 한번 해봐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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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불러서 hot 올해는 들어보는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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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